여러분, 민토끼가 집에만 있었더니요, 빨래가 너무너무 많이 쌓인 거 있죠? 아, 정말 집콕만 했더니 빨래감이 이렇게 잔뜩! 자, 빨래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착착착착착착착 이제 끝났나? 빨래 완벽한가? 뾱! 뾱! 꿉꿉한 냄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까지! 빨래가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 살림 바보예요, 저는! 이럴 때, 여러분, 떠오르는 그분이 있죠? 살림을 완벽하게 케어하는 그 남자? 도와줘요! 살림남! 짜라라란! 아, 살림남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림남 백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오고 계신가요? 빨리 들어오세요. 아니,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신 거예요? 아, 제가 그동안 많이 바빠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제품이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하다가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선보이고 싶어서 너무 기다렸어요. 아, 진짜 제가 진짜 더 기다렸어요. 그래요? 살림남님! 지금 이 시국에 꼭 필요한 그 아이템들을 오늘 살림남님이 보여주신다고 했고요. 여러분들, 아까 오전 11시에 들어오셨던 분들 오후 2시도 따라 들어오신 건가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LG생활건강의 특집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까 피지 요괴를 좀 보여드렸다면 지금은 피지긴 피지인데 세제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겁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들어오시고 오늘 그 뜨거운 그 이름 온라인 최저가! 그렇지! 온라인 최저가 찬스까지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국에 정말 필요한 제품 네, 맞아요. 지금 좀 들어오셨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있을게요. 많이 들어오셨나요? 어디 들어오셨나요? 오! 벌써! 점점 들어오고 계시네요. 점점 들어오고 계세요. 어머, 제가 지금 살림남님 옆에 있으니까 되게 좀 왜소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부담되네요. 아니, 살림남님 이거 생활근육이잖아요. 그렇죠. 살림근육, 살림근육. 그렇죠.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전 LG생활건강에서 온라인을 담당하고 롯데온을 담당하고 있는 백형석입니다. 그리고 이 살림근육, 살림을 진짜 하고 있어요. 제가 주부숲이 걸려가지고 최근에 피지옥에 바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살림, 제가 같이 고민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필요한 상품을 같이 소개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을 같이 소개해드리는 그런 역할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살림남님이요. 정말 살림에는 특화가 되신 분이거든요. 육아휴직을 쓰고 살림을 하시면서 모든 거를 그냥 진짜로 경험을 통해서 다 우러나오신 분이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들 물어보시고 그렇죠. 지금 보니까 REDS님이 생활근육, BAMP님이 살림남님 피지옥에 좀 써야 되겠다고 아까 주부숲진 때문에 그렇죠. 피지옥에? 그렇죠. 많이 써야 됩니다. 피지옥에도 자정 12시까지 가격 열려있습니다. 저 아까 구매했어요. 구매하셨고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국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한 게 왜 그런지가 좀 궁금해요. 오늘 보여주실 게 뭐길래 이 시국에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자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시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밖에도 못 나가고 아이들도 집에만 있고 나갔다 오면 옷에 묻어있는 바이러스가 있을까 봐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너무 고민이죠. 그렇죠. 이 바이러스는 세균하고 달라서 저희 호흡기를 통해서 몸 안에 들어가서 무한 증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그런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자 마스크를 쓰다가 집에 왔어. 밖에 나갔다 왔어. 그런데 옷에 묻은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결을 하죠?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해서 만든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바이러스. 그렇죠. 바이러스의 유해 세균을 99.9% 없애주기 때문에 이 시국에는 진짜 이것만한 제품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시작하면서 지금 이거 좀 뿌려야 될까 봐요. 뿌리면 좋죠. 그렇죠. 우리 살림남님 어머어머어머 뿌려야 돼. 이거 뿌려야 돼. 향 되게 좋다. 어머 이거 어머어머. 어머어머. 이 상큼한 향 뭐지? 이것도 이따가 좀 보여드릴 섬유탈취제고요. 저희가 이만큼 깔끔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없애준다라는 이 세제 저희 지금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또 라이브 중이라는 것도 깨알같이 좀 알려드릴게요. 네. 네. 안심하고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벌써 이만큼 들어오셨어요? 어. 엄청 많이 들어오셨어요. 빨리 빨리 홍보해 주십시오. 지금 찬스 잡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지금 NGH9님이 제품 좋아요. 그리고 토끼사냥꾼님이 뭐지? 지난번에 홈스타 방송에서 홈스타로 나와주셨던 살림남님 기억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어. 기억해 주시네요. 어떻게 어떻게. 홈스타 실제 모델 맞냐 그러는데요. 실제 모델은 아니고요. 그 모델은 약 70년된 모델이고요. 전 아직 어립니다. 아 그래요? 어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요거를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왜 라이브 중에 함께 해주셔야 되는지. 자 바이러스 잡는 바이러스. 그렇죠. 최근에 TV에서 여러분들이 방송 광고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현존하는 세탁세제. 그 다음에 섬유탈치제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의 세탁세제를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세정력 세척력 기준으로 많이 홍보가 돼 있고 그걸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세척력을 가져가면서 옷에 남아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99.9% 제거한다는 거 그걸 실험을 통해서 받았고요. 그 실험받은 제품을 통틀어서 바이럭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진짜 박수 받아야 돼요. 아 그럼요. 너무 칭찬.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시죠. 세제도 욕실 청소하는 것도 그리고 뭐든지 탈취제도 뭐든지 세균 걱정 바이러스 걱정을 진짜 안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콕을 하더라도 남편분은 일터에 갔다가 외출하고 돌아오죠. 아이는 친구네 집을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묻혀오는 그 세균과 바이러스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인증받은 제품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증명할 방법이 없지만 그거를 안심할 수 있게 해드린다는 거. 맞습니다. 우리 산림남님 잘 오셨네요. 그럼요. 오늘 저는 이거를 뭐 내돈내산을 하든 얘를 좀 쟁여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커요.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집에 쓰시는 세탁세제, 섬유유엔제, 섬유유 탁재제 여러 가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국에는 잠깐 뒤로 밀어놓으시고 그렇죠. 이 제품은 당분간 바이러스가 진정되는 그날까지 잠깐 써주신다는 거. 그거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윤엔제이님이 최저가인가요 하시는데 맞죠? 네. 최저가고요. 지금 옵션 구성을 보시면 그 옵션 구성 중에 또 저희가 세탁방은 이를 증정해드리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이거 또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저희 알고보고 저희 바이러스 2.7L를 2개 구매해 주시는 옵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바이러스 300ml를 또 3개를 주고요. 거기에다가 세탁바구니까지 같이 가요. 이게 어떻게 대박이죠? 그럼요. 지금 아마 비교해 보시면 이런 구성 없으실 거예요. 없어요. 피지바이럭스를 그냥 사실 피지는 좀 제가 주부의 입장으로 저도 집에서는 주부거든요. 지금 제 주부의 입장으로는 정말 이게 좀 구매하고 싶은데 가격 조건 때문에 사실 망설이게 될 때가 있어요. 많이 쟁여놓고 싶은데 그런데 오늘은 가격도 온라인 최저가고 세탁바구니까지 주니까 이건 진짜 대박. 그렇죠. 지금 뭐 구성 상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써왔던 제품들하고 비교해서 좀 비싸 보인다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2.7L 기준으로 보시면 약 40일 정도 7kg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통으로 40일 정도 쓰실 수가 있고요. 하루에 두 번 빨래하신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달 정도 쓰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부담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품으로 바꾸시는 게 지금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중을 위해서까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전 상품 무료배송. 저 무배가 제일 좋아요. 그럼요. 네. 오늘은 LG생활건강 특집전이기 때문에 그런지 정말 모든 거를 지금 무료배송으로 가고 있고요. 17% 즉시 할인, 다운로드 쿠폰 15%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 신한이랑 현대카드 있으시면 7% 즉시 할인까지. 그러니까 이게 쿠폰이 몇 개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다 받으세요. 응.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벤트가 있어요. 여러분. 옵션을 두 개 이상 구매해 주시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고객 전원에게 뿌려 쓰는 주방세제 500ml를 한 개를 그냥 정품 그대로 증정한다는 거. 이거 실제로 에어프라이기나 믹서기 쓰시는 분들은 되게 유용할 수 있는 게 저희도 손 안 닿잖아요. 칼날 닿을 때 좀 위험할 수 있고 에어프라이기 저거를 어떻게 닦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칙칙칙칙 뿌려만 놓고 그렇죠. 몇 분 뒤에 이렇게 샥 하면은 닦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주부들한테는요. 그냥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예요. 얘가. 왜냐하면 제가 요즘 집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에어프라이기를 자주 써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이들 간식, 야식 이런 걸 하는데 에어프라이기를 매번 닦는 게 너무 일이더라고요. 너무 귀찮죠. 그렇죠. 이거는 득템 찬스라는 거. 맞아요. 요거까지 가져가시고 거기다가 오늘은 이벤트 왜 이렇게 많아요? 헷갈리니까 자동에서 들으시면 돼요. 네. 요건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채팅창에 구매했어요. 요렇게 구매 인증만 해주시면 커피를 준다면서. 그렇죠. 추첨을 통해서 드립니다. 총 열 분에게 요즘 지금 눈 내리잖아요. 그렇죠. 갬성. 갬성 눈 오는데 그때 뜨끈한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마시면 그냥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럼요. 요거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찬스가 있고요. 요거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찬스가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있다고요? 대상에 이거 어떻게 해? 구매 왕. 왕.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러분. 네. 구매 왕이 되면은 아니 살림남님 이렇게 다 퍼져도 되는 거예요? 코로나 잡아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잡아야죠.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피지바이럭스 2.7리터를요. 그냥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구매 왕이 되시면 한 박스를 드리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사용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를 그냥 꾸준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한 박스에 지금 4개가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뭐 바이럭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박이에요. 대박 대박. 대박이죠. 지금 WUSD님이 세제 싸네요. 커피 쿠폰 주단이 소름이다. 지금 OGUN님이 와우라고 해주셨습니다. 구매 인증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라이브 안에만 이 찬스는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죠. 저희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이 상품 모두 온라인 최저가. 최저가 찬스로 여러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 무료 배송. 세제는 사실 계속 계속 쟁여놔야 되는 아이템이잖아요. 쟁여놓는 아이템인데 왜 지금 이거를 권해드리냐면 바이럭스기 때문에 권해드리는 겁니다. 바이럭스기 때문에 여러분 권해드리고요. 저희가 그 코로나라는 그 아이를 몰랐던 시절로 돌아간다면 사실 그냥 피지를 써도 돼요. 그렇죠. 근데 왜 피지 바이럭스를 지금은 무조건 쓰세요. 집에 뭐 피지가 있더라도 걔 잠깐 놓고 피지 바이럭스로 지금은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은 사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탁세제를 고르실 때 세척력 보십니다. 그렇죠. 세척력을 보는데 그게 기본이에요. 이게 바이러스를 잡기 때문에 세척력이 떨어질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피지 브랜드는요. LG생활건강이 만드는 세탁세 중에서 가장 세척력이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본 세척력 플러스 여러분들이 빨래할 때 생길 수 있는 균, 바이러스들을 제거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적극 권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니면 못 사실걸요? 이 혜택에? 이 혜택으로는 못 사세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구매하고 싶었어. 그냥 눈독 들여서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래 그냥 쓰자. 원래 있던 거 쓰자.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사실은 조금이나마 위의 요소가 있다면 그거를 없애주는 게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한번 바꿔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가격이 온라인 최저가니까. 지금 TJDD님이 김희선 CF에 나온 그 상품 맞나요? 맞습니다. 지금 자신 있게 방송에 광고를 내보내고 있고요. 방송에서도 언급했는 멘트. 바이러스 잡는 바이럭스. 이렇게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잡는 바이럭스. 이거는 진짜 써야 된다. 그렇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거를 인증받지 않고 막 쓸 수 없는 거.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라고 봐요. 특히 TV 광고를 한다는 건 그만큼 철저하게 저희가 인증을 받고 검증을 했다라는 거. 지금 KSJK님이 세제랑 섬유유연제 뚜껑 안쪽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시네요. 뚜껑 안쪽이요? 이거 우리 보여드릴 거니까 이거랑 이거를 좀 보여드릴까 봐요. 먼저 세탁세제 뚜껑 안쪽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더블캡 모양인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자, 이렇게 따라서 쓰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쓰신 다음에 남아있는 걸 그냥 이렇게 부으시면 돼요. 혹은 옆에다 부어도 이게 안심하시고 흘러내리지 않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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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자, 이 안을 보시면 이렇게 사용 후에 따랐을 때 이 호를 따라서 다시 세제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셀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어머, 진짜. 이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상품평을 보면 그 평이 진짜 좋더라고요. 일단은 상품평 중에 이 비슷한 유사한 제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드려도 되나? 퍼땡 제품? 어, 있죠, 있죠. 그 제품 쓰신 분들이 이거 피지 브랜드를 사용을 하시고 가르타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 만큼 저도 근데 사실 그냥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이 아우라라는 제품을 처음으로 이제 입문하게 된 계기가 지금 김희선 님 얘기가 있는데 제가 김희선 님 진짜 완전 찐팬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김희선 님이 예뻐서 그냥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서 써요. 그렇죠. 김희선 님이랑 상관없이 계속 계속 쓰면 쓸수록 아, 뭔가 품질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멋있는 사람을 보면 아우라가 풍긴다. 아, 그렇죠. 아우라입니다. 여러분들의 고급스러움을 쓸 수 있어요. 무슨 얘기 하시나 했네. 네, 아우라가 풍긴다. 고급스러운 그 제품. 그러면 우리 이것부터 한번 조금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릴까요?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이 피지바이럭스 99.9% 제거바이럭스 오리지널과 프레시 2.7L입니다. 지금 이것도 향기가 두 가지인 거죠. 오리지널이랑 프레시. 뭐가 좀 다른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척력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99.9% 제거 가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세탁을 하신 다음에 이 잔향, 세탁 후 잔향을 선호하시는 향이 있어요. 그래서 프레시하고. 진짜 냄새 좋다. 냄새 되게 좋죠. 그런데 이걸 쓰시는 분들이 섬유회였는지 안 썼는데 왜 이런 향이 나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요. 이 프레시 향은 뭔가 좀 깔끔한 그런 향이고.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프레시구나. 오리지널이 깔끔하고요. 프레시는 향을 설명드리자면. 깨끗함. 깔끔한 거하고 깨끗한 거 약간 다른데. 여러분들이 두 개 중에 둘 다 다 사셔도 되고요. 오, 좋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살림남이 얘기하잖아요. 세제에서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 저 너무 놀라요, 지금. 너무 독하지도 않고. 화학적인. 나 먹을 뻔했네, 너무 좋아서. 드시면 안 돼요. 먹는 건 안 되죠? 그럼요. 아니, 우리 아까 PD가 방송 전에 여기에서 콜을 받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건 정말 찐입니다. 그 정도로 향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데 이게 향기만 좋은 게 아니라 향균 작용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정말 식물률의 향균 성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좋은 이유가 그냥 우리 몸에도 좀 건강하게 쓸 수 있는. 왜냐하면 옷가지 같은 건 우리 몸에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직접 닿는 게 옷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의, 기존의 세탁세제를 쓰셨을 때 세척력을 볼 때 그냥 세척을 위해서 화학 성분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만드는 이 피지 제품들은 식물 유래 성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 식물 유래 성분으로 세균도 잡고 그다음에 바이러스까지 잡는. 그래서 그걸 인증받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기존에 샀을 때 좋았던 기억에 이번에 제품을 구매했다고 007B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쓰셨던 분들이 지금 다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원래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서 또 산다. 이런 제품이 사실 저희 제품인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이 분 칭찬드려야겠다. 누구예요? TJDD님 호스트 언니가 김희선보다 더 예쁘다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바이러스 꼼짝 마! 자, 그러면 또 얘기해드릴 게 있어요. 이거는 이 피지라는 이름의 그 뜻? 그거 좀 얘기해주세요.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은 꿀팁인데요. 네. 저희가 옷을 빨 때 애들 빨래, 그다음에 옷을 좀 입다 보면은 좀 오래된 옷들은 누렇게 변하잖아요. 맞아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탁기에서 세탁을 했을 때 옷에 붙어있는 옷감에 붙어있는 떼를 떼주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또 옷에 아까 피부에 가장 잘 붙는 제일 많이 붙어있는 게 옷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 몸에서 피지 단백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피지 단백질이 누적이 되면 그 옷을 빨았는데 누렇게 남아있어요. 그 단백질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 피지 브랜드는 그런 피지까지 피지 단백질까지 제거해준다라고 해서 피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생활 속의 얼룩들을 얘가 싹 없애주니까 제거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썼다가 아무리 빨아도 왜 안 없어져 얼룩이? 그렇죠. 그렇죠. 특히 흰옷. 흰옷. 내가 좋아하는 흰옷이 있는데 자꾸 입어서 매일 자주 입다 보니까 이게 누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빨아도 빨아도 안 돼. 왜 계속 노란색인 거예요? 그런데 그 피지 단백질이 누적이 되는 거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름때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단백질은 또 다른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어른들이 옛날에 흰옷 어떻게 했어요? 낙스물에 팔팔 끓였잖아요. 끓여야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옷이 상한다. 나에게 소중한 옷 오래오래 피지. 어쩐지 얇아지더라. 광고예요? 갑자기. 아 그런가요? 피지 광고 갑자기 튼 줄 알았잖아요. 아니 지금 어떤 분이 살림남님이 드니까 2.7L가 너무 작아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2.7L 맞는데요. 이게 되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들은 거랑 살림남님이 미니어처 아닙니다 여러분. 좀 다르죠? 네 좀 다르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니 제가 아까 살림남님한테 아니 왜 한번 쓴 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랬거든요. 그거 아니라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비어있어요? 여러분들은 후기에 보면 가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딱 보면 이거 쓰다만고 온 거 아니에요? 어디 갔어요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비어있죠? 자 여러분들 이 용량은 기본적으로 여기 표시되는 2.7L 혹은 2.2L 2L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용량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 공간을 둔 건 자 여러분들 주전자에 물 따를 때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립니다. 따르다가. 그렇죠. 조준사격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막 이런데 넘쳐요. 이거 안 쓰시면 특히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유 공간을 둬서 내가 기울기를 줘서 세탁하실 때 흐르거나 기분 나쁜 일이 발생하지 마시라고 그것까지 고민해서 만들. 그런 게 포관보시면 돼요. 아니 세제가 왜 이렇게 우와 나 와인 같다. 드시면 안 됩니다. 저 아까 또 먹을 뻔해가지고 향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옵션 1번 일반이랑 드럼 세탁기 겸용이고요. 여러분들 그냥 쟁이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피부 테스트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아이 있으시잖아요. 아이의 피부에 닿을 때 괜찮을까 이런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 그럼요. 안심하고 쓰시면 되죠. 그럼요. 그럼요. 그냥 안심하고 쓰시고 형광증백제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빨래 끝 할 때 하얗게 나오는 부분들이 사실은 형광증백제. 하얗게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없이 만든 빨래 끝입니다. 빨래 정말 얘가 요즘 시국에는 얘가 정말 깨끗하게 처리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LLL님이 뿌려 쓰는 주방세제는 그냥 뿌리고 수세미 하면 되나요? 그렇죠. 수세미 안 하시고요. 뿌려 쓰는 주방세제는 뿌리고 시고 한 20분, 30분 뒀다가 닦아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막 빡빡 수세미가 아니라 얘는 그냥 사르르르르르 안 좋은 게 떼들이 막 녹아내리니까 그냥 요렇게만 씻으셔도 살살만 하셔도 그냥 없어진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우리 살림남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거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고요. 두 번째 상품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상품. 두 번째 상품은 저희 지금 샤프란 아우라 바이럭스 실내 건조. 이거죠? 네. 두 종류입니다. 제가 요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향은 여기 보시면 프레쉬 자스민하고 그 다음에 라임 베버나 향이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일단은 섬유연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고를 때 요즘은 기본적으로 향을 많이 보이세요. 저는 향 정말 민감해요. 향이 나한테 맞느냐. 그렇죠. 근데 섬유연제는 말 그대로 섬유유연이 목적인데 기본적인 기능은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자 이거는 프레쉬 자스민. 아우 코를 또 받고 싶다 이렇게. 아 그러시면 안 돼요. 조심할게요. 네. 이것도 한번 맡아보시죠. 아우 세상에. 어머 너무 프레쉬하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자스민 향 아세요? 진짜 자스민 향이다. 그렇죠. 네. 이게 꽃향기에요. 꽃향기. 두 향을 비교를 해드리자면 은은한 걸 원하시면 여기 보시면 프레쉬 자스민을 권해드리고요. 은은한 거. 어 둘 다 좋은데. 응. 근데 상큼한 걸 원한다. 네. 그러면 여기 라임 베버나 이 향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너무 집에만 있어서 좀 답답하거든요. 네. 상큼한 기분을 내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이걸 쓰고 있어요. 라임 베버나. 오 라임 베버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뭔가 사실 저는 두 개를 쟁이시고 두 개를 그냥 기분 따라서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건 좋죠. 그렇죠. 지금 사실 때 같이 구매해 놓으시고. 응. 그 다음에 지금 섬유유연제 여러분들이 가장 또 니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섬유유연제 썼을 때 잔향. 응. 옷에서 향이 좀 나나? 네. 이런 거 했을 때 이 향은 지금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던 자사 제품 대비했을 때도 잔향 기간이 롱래스팅으로 오래 가고요. 타사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 향의 지속량이 오래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빨래를 하고 이제 실내에 건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이 정말 후각에 민감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빨래를 하고 널어놓으면 얘가 집안에 사르르르르 그 향이 막 퍼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라고? 이게 되게 작은 그런 소확행이다? 그렇죠. 네. 특히 이 제품은 향도 향이지만 여기 실내 건조라고 썰어놓은 거는 실외 건조하셔도 돼요. 네. 근데 실내 건조하셔도 좋다는 거고. 이 아우라 바이럭스의 특징은 냄새 원인균을 99.9% 제거해준다라는 거예요. 대박이네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빨래를 한 다음에 바로 꺼내지 못하거든요. 우선 내가 뭐 다른 일을 한다거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난다거나. 그랬을 때 이게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세탁기 안에 그 습기를 먹은 상태에서 길어지면서 세균들이 증식을 합니다. 세균들이 증식을 했을 때 이 섬유인제를 썼을 경우에는 그 증식을 없애주는 거죠. 결국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 빨래 터시고 아 이 냄새 뭐야? 아 그럴 때 있어요. 있죠? 네. 자 이 아우라 바이럭스는 그런 것들을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냄새를 향으로 그냥 위로 이렇게 덮는 게 아니라 얘가 진짜 원인의 균을 제거해 주니까 냄새 걱정이 없는 거고요. 거기다가 제가 아우라 좋은 점은 저는 얘가 고농축이어서 너무 좋아요. 아 그렇죠.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런 스타일 아시죠? 아 예전에 샤프라는 게 그랬을 때. 예전에. 예전에는 정말 막 콸콸 쏟아도 아 향이 왜 안 나는 것 같지? 그랬는데 지금 아우라로 이제 쓰면서 진짜 조금만 넣어요. 그래도 얘가 이제 진하게 향이 퍼지니까. 그렇죠. 3배 농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존에 일반 섬유인제 쓰셨던 분들하고 비교해주면 사용량은 확실히 적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떤 분이 바이럭스랑 엑스퍼트 차이가 뭔가요? 해서 또 답변을 올려주셨네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바이럭스가 더 최근에 출시한 업그레이드 상품. 그렇죠. 이거는 기존의 엑스퍼트 제품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 냄새 원인균 제거하는 그 티커까지 받아서 재출시한 신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요. 진짜 지금 사시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지금 시국 때문에 거기에다가 가격도 지금 사면 진짜 좋아요. 그럼요. 지금. 지금. 라이브 버튼 눌러주세요. 라이브 안에. 어떤 분이 왜 살림남님이 드시면 다 작아 보이나요? 여러분 제가 다음에는 다이어트 하고 올게요. 네. 우리 살림남님이 집콕을 하시다 보니까. 자 지금 또... 아 어머 이거 되게 좋다. 왜요? 살림남님 옆에서 민토킹님이 있으니까 제가 얼굴이 되게 작아 보인다고. 아 오늘 방송 되게 좋네요. 전 부담스럽네요. 자 저희 두 번째 상품까지 보여드렸고 세 번째는 샤프란케어 바이럭스 섬유 탈취제. 아 이것도 적극 추천해줘요. 아 저는 이거 무조건 여러분들 추천. 만약에 세제랑 기존에 쓰고 있던 세제랑 뭐가 너무 많이 남아서 나는 그거는 안 사도 된다 하면 얘는 무조건 한번 쟁여가보세요. 이 상품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섬유 탈취제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옷에 냄새가 났을 때 그 냄새를 빼주는 알코올 성분이나 그런 성분들을 통해서 같이 냄새와 함께 날아가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이 상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냄새는 빼주지만 옷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균 그것까지 제거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향은 아우라하고 라인업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렌스 자스민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라임 버베나. 이렇게 향은 섬유연자하고 맞췄고요. 같이 쓰시면 더욱 향이 좋게 나겠죠. 오래가겠네요. 그러니까 향기를 맞춰가지고 라인업을 같이 쓰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자스민 향을 좋아하면 자스민으로 버베나 향을 좋아하면 버베나로 들어오시면 되고 얘는 그냥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밖에서 막 옷은 어쩔 수 없잖아요. 손은 매일매일 뭐 씻고 마스크 쓰고 다 하는데 옷은 이거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잠깐 꿀팁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갔다 오면 손을 씻는 건 세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세균 세균은 뭐냐면 혼자 자생해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씻어내면 되는 건데 바이러스는 혼자 증식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체내에 들어가서 세포에 붙어서 무한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몸 안에 들어가려면 호흡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건데 자 우리가 밖에 나갔다 와서 자 외투나 이런 거는 매일 빨 수 없잖아요. 패딩 같은 것도 진짜 어떡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수치고 대중교통을 타고 그랬을 때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때 저희가 냄새를 안 맡으면 모르겠는데 집에다 그냥 널어놓으시죠. 그렇죠. 혹은 음식을 먹었을 때 냄새, 냄새나가? 무조건 이거 해봐요. 네. 그런데 하는 순간 바이러스가 빡! 침투 자 그래서 어머 우리가 이거를 자주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옷에 붙어있는 바이러스 균을 바이러스를 균하고 다른 거죠. 바이러스를 99.9% 제거해 주는 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리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너무 유용하실 거예요. 그냥 밖에서 뭐 하고 들어오면은 딱딱딱딱딱 뿌리고 그렇죠. 근데 향기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어디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탁탁딱딱 뿌리고 나중에 또 지금 또 집에서 보육하고 계실 수 있는데 어디 어린이집 갔다가 돌아왔을 때도 아이들 손이랑 목욕은 깨끗이 시키면 뭐예요. 옷도 사실은 옷은 이걸로 빨면 되고 이걸로 빨고 거기다가 잠깐 패딩을 또 근데 매일매일은 못 빨거든요. 패딩은 못 빨죠. 드라이크링 맡겨야 되잖아요. 이불도 그래요. 이불도 그렇죠. 이불 위에 탁탁탁탁 좋죠. 아이들이 그냥 사실은 다이빙에서 점프할 때 있거든요. 안 씻고 되게 많아요. 일단은 들어오면 엄마 나왔어 하고 소파 신발에 누워요. 패브릭 소파에 누우면 어떡해요. 그거는 어렵죠. 그러면 이거 바로 얍얍얍얍 써야 돼요. 이거는 냄새의 문제하고는 정말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는 한번 집안에 들이시면 되게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그 향도 좋고 현관 앞에 그 신발장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계속 쓰세요.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어 이윤엔제이님이 집에 스타일러 없었는데 아 그런 분들한테 진짜 유용하실걸요. 아 그렇죠. 응 베란다에 걸어놓고 쓰면 되겠다. 지금 어 DUDO님이 고기 먹고 나면 필수템 어 고기 먹고 나면 냄새 플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플러스 인플루엔자 에이바이러스 플러스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진짜요? 싹 제거합니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진짜 여러분들 어 정말 오늘은요 나만 좋지 하는 방송은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사고 나도 구매를 하고 옆집 순이 엄마 윗집 철이 아빠 까지 다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올드한 일 아닌가요? 동대표님들은 나인 다 사주시면 됩니다. 순이 엄마 철이 아빠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서 지금 동대표님이 사가지고 싹 나눠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진짜 일단은 집단 방역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집단 방역으로 여러분 근데 이거 선물도 되게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거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마트 이런 데도 많이 지금 들어갔어요. 지금 다 진열되어 있는데 요즘 마트 가기 어렵잖아요. 아 어렵죠. 부모님들 마트 가기 좀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사서 자 다 보내드리고 나눠드리는 거죠. 그렇죠. 주변 분들한테 그래서 소중한 내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네. 저는 구매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물하셨을 때 절대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상품을 받으면 진짜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자 빨래 잘 딱 선물 받았을 때 어 빨래 잘 되더라 향도 좋은데 어 몰랐어 엄마 아빠 이거 바이러스도 없어졌을걸? 어 바이럭스까지 그렇죠. 이거는 선물했을 때 내가 써도 좋고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지금 쟁여야 되는 템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구매하시면 좋은 이유가요 전 상품이 무료 배송이에요. 무거운 애들을 무료 집 앞까지 배송해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문 열면 딱 와 있고요. 그렇죠. 17% 즉시 할인 그 다음에 다운로드 15% 쿠폰까지 받으시면 이게 얼마예요? 거기다가 신한현대 7% 즉시 할인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찬스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거기에다가 이벤트 있습니다. 저희 옵션 1번 보시면 피지바이럭스 2.7L 2개 구매하시면 바이럭스 300ml를 무려 3개를 주고요. 거기에다가 이거는 세탁바구니도 사실은 계속 계속 바꾸셔야 되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그 안에 균들이 계속 살거든요. 균들이 계속 계속 이렇게 살기 때문에 세탁바구니 계속 1년 2년 3년 4년 쓰셨어요. 이번에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오늘 옵션 2개 이상 구매해 주시는 고객 전원에게 뿌려 쓰는 주방세제 아까 이거 사야 된다 사야 된다 하셨죠? 오늘은 옵션 2개 이상 구매하시면 500ml를 1개를 그냥 드려요. 전 구매 고객에게 이거까지 이렇게 보니까 집 안에 쓰는 산림살이 A부터 Z까지 다 나왔네요. 진짜 다 나왔어요. 우리 산림남이 나왔으니까 세탁세제 세탁세제 섬유연제 그 다음에 주거세제 이거 아까 설명했나요? 이거 해야 돼요. 이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섬유타치제 주방세제 그리고 이거는 에어프라이게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후라이팬이나 이런 거 우리가 고기 굽거나 탄 게 붙어 있을 때 뿌려 놓으시고 나중에 세척하시면 또 편해요. 맞아요. 이거 오늘 많이 나갈 것 같은 게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아마도 좀 많이 나갈 것 같고 거기에다가 저것도 한번 알려주세요. 우리 산림남님 아, 예. 자 아, 뭐 부터든 아, 요거부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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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매 인증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방송 저희 종료 25분 남았습니다. 라이브 안에 무조건 들어오시고 구매 인증까지 해주세요. 왜냐면 구매 인증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까지 저희가 그냥 쏘고요. 한 명 드리는 게 아니라 열 분에게 드리고 거기에다가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자, 내가 구매 왕! 왕! 자, 설명해 주시죠. 요거는 여러분 그냥 피즈바이럭스 2.7리터를 내가 그냥 구매 왕이 되면 지금 경쟁률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다 필요한 제품들이잖아요. 사놓고 안 쓸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놓고 내가 쓸 제품 그 제품 구매 왕이 되시면 무려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무려 한 박스 한 박스에 4개가 들어있으니까 6개월치에요. 그러니까 6개월이 그냥 아휴 세제 걱정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바이러스 걱정까지 없애드렸잖아요. 이번 기회 가져가시죠. 아니, BAMP님이 와이프 설득해서 살림남 샀대요, 살림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진짜 온라인 최저가고요. 온라인 최저가 찬스입니다. 이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무조건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 요거 한 번만 알려드릴까요? 저희 일반 그냥 세제로는요. 안 지워져요, 세균이 여러분들. 근데 바이럭스 살균력 직접 한번 보세요. 저희가 그냥 여러분 이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말만 하면 뭐해요. 그죠? 실제 실험 테스트고요.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말씀만 드리기에는 너무 좀 신뢰가 떨어질 것 같아서 실제 자사 일반 세제 일반 세제가 세균의 일정 부분 없애주지만 피지 바이럭스는 그 이상을 한다는 거죠. 바이러스는 99.9% 제거까지 해서 실험한 결과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 테스트 결과 99.9% 실제 살균 테스트 결과 대장균 99.9% 향균 테스트 결과 99.9% 저희는 그냥 몇 퍼센트 몇 퍼센트가 아니라 99.9%로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니까 살림 걱정은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적극 추천 드립니다. 적극 추천하고요. 여러분들 저희 안 보여드렸던 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옵션에 지금 나와 있는데 자 홈스타 바이럭스고요. 자 지금 처음 인사드렸을 때부터 바이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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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자 이번에 홈스타도 바이럭스가 나왔습니다. 홈스타 진짜 멋있다. 그렇죠 블랙으로 약간 되게 고급스러운데요? 이런 용어로 색깔 맞췄습니다. 아 깔 맞췄? 전문 용어로? 네 아우 진짜 네 저희가 기존에 홈스타 방송을 했을 때 욕실에 있는 어떤 균들을 제거해주는 역할로 다 소개를 해드렸고 실제 균을 없애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소구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을 한 거예요. 아니 이거는 여기서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엘제생활건강 진짜 그러니까 이름값 한다. 아 여러분들이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기에 무단히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대기업이 좋네요. 네 그래서 근데 또 다른 이게 바이러스만 잡으면 뭐 차이가 없지 않아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기존에 락스류들이나 이런 홈스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어떤 락스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할 때 문을 닫아놓고 청소하시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락스나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적 있어요. 저도 그리고 그건 비단 홈스타만의 문제 아니라 이런 청소형 제품에는 공통된 문제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그래서 환기가 필수인데 네 이 제품도 환기는 분명히 하셔야겠지만 청소하시는 동안 그런 락스 냄새로 인해서 머리 아픔을 최소화하게끔 냄새를 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바이러스까지 잡고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은 홈스타 바이러스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물 때 찌든 때 오염은 물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99.9%까지 없애주니까 그러니까 제거예요. 그냥 제거 그래서 그냥 사용방법을 한번 우리 살림남님이 평소에 어떻게 쓰시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보시면 이 분사기 나가는 부분에 네 오프라고 돼 있을 겁니다. 이거를 돌려주시면 돼요. 돌리시고 돌리시고 뿌리시면 되고 사용하신 후에 다시 온을 오프로 돌려주시면 아이들이 만졌을 때도 분사가 되지 않아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욕실용 제품들은 주방 아니 욕실 주방에 다 녹으시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게 위에 천장에는 천장이 좁아서 안 놓고 바닥에 놓는 경우가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때 오픈해 놓으시면 아이들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는 거. 냄새는 어떤지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때요? 냄새요? 네. 그거 냄새 안 맡아봤는데 냄새가 잘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한번 맡아볼까요? 응? 락스 냄새 거의 안 나요. 향이 나요. 향이 좋은데? 어. 락스 냄새 이게 막 싱그러운 라벤더 향입니다. 여러분 싱그러운 라벤더 향. 진짜 라벤더 향이 나요. 어. 라벤더 향이 나는데 락스 냄새가 거의 안 나요. 그니까요. 요거는 여러분 이제 욕실용 같은 경우에는 구현상까지 함유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색 그렇게 싹 없애주는 그런 세정력 걱정은 없으셔도 될 것 같고 향도 좋고 거기다가 바이러스까지 없애준다면 사실 바꿔볼 이유는 많은 것 같아요. 응. 저희가 라인업 다 준비해놨으니까요. 맘 편히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종료 20분 정도 남아있어요. 저희가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거든요. 오른쪽 하단에 우리 살림남님 쪼 밑에 구매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네. 구매하기 버튼이 있어요. 오른쪽 하단 구매하기 버튼 누르시고 지금 들어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이브 안에 사시고요. 사실은 세제는 아. 떨어지면 그때서야 갑자기 어딘가 마트 가가지고 아우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이고 지고 오다가 눈물 쭉쭉이거든요. 그렇죠. 또 남편이 들어주면 모르겠는데 잘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또 아유 참 잘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내가 이고 지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근데 집 앞까지 무료배송으로 온다면 오늘은 이 기회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지금 DUD님이 홈스타 없이는 못 산다고 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아우 SYC님이 지금 홈스타 블랙 엄청 강력할 것 같다고 지금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그 강력하다는 의미가 독할 거다라는 의미는 아니시겠죠? 아니죠. 아니죠. 세정력이 아마 강할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얘기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EDS님이 유통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시네요. 통상적으로 저희 생활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로 유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한 번 사시면 3년 안에 다 쓰셔야죠. 그렇죠. 이거 3년 동안 묶여 두시고 쓰실 건 아닌가네? 저는 이 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되게 빨리 빨리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세탁을 하는 게 좀 취미거든요. 빨래하고 스트레스 풀고 빨래 널고 스트레스 풀고 그래서 이거는 금방금방 좀 쓰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또 팁을 말씀드리자면 유통기간을 물어보셨는데 이게 언제 나왔냐면 2주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상. 진짜 신상이구나. 그럼요. 어디 볼까요? 아 뜨거? 여러분!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신상이에요? 와 2주가 됐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해서 쓰신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상 이런 거 저도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시잖아요. 건강도 신상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S.O.Y.O.님이 물음표를 너무 많이 찍어주셔가지고 제 연기를 보고 아마 물음표가 나온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희 그러면 지금 후반부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씩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혹시라도 좀 세정력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빨래를 한번 해볼까 봐요. 준비가 됐나요? 저희가 또 이제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릴까 봐요. 물 오고 실제 저희가 한번 빨래도 한번 빨아보고 여러분들이 실제 라이브 중이니까 세정력도 한번 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O.G.U.N.님이 블랙이랑 플러스 꼼짝마 사셨다고 아 그렇죠. 요거랑 꼼짝마 아니 이 꼼짝마도 지금 옵션에 있는데 이거는 사실 말해 뭐예요. 이거는 딱 명확하게 세규나 꼼짝마 이건 말해 뭐예요. 저희 제가 진짜 엄청 열심히 써서 저 다 썼거든요. 오늘 저도 사야 돼요. 너무 좋아. 여기에 보시면 변기 변기 좋다. 테이블 손잡이 손잡이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손이 닿는 것들이라는 거 그런 부분 쓸 수 있단 손잡이의 도어락 부분 저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차에다 놓고 차에서 쓰시더라고요. 운전할 때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도 뿌리고 닦으시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의자 의자 아이들이 밖에서 이제 산책이나 이런 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 없는 곳에 가다 보면 이동을 해야 돼요. 의자에 앉고 외부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내린 다음에 뿌려놓습니다. 멀리서 날아가게 좋다. 세심하죠. 세심하네요. 역시 살림남님이 사실은 저보다도 지금 살림남님이 조금 더 살림의 고수시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깨알 꿀팁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한번 본격 빨래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얀 거탐 느낌으로 해주세요. 엄지손가락이 어디죠? 여러분 하얀 거탐 느낌으로 한번 제가 빨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스 준비됐나? 메스? 요건가? 요건가? 잘 넣어주시죠.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됐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자 빨래 등장해주세요.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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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욱 얍 여러분 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한번 아 거기다 한번 해볼까요? 아니 케찹 뿌릴 거예요? 케찹이 안 떠져있나요? 새 케찹 새 케찹 뉴 케찹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이거 진짜 빠질까? 이게 사실은 라이브 중에 이런 도전하면 안 되는데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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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이거를 자 얘를 한번 여러분들 제가 피지 바이럭스로 한번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정력 뿐만 아니라 그냥 뭐 바이럭스까지 다 그리고 향도 한번 맡아보세요. 빨래 하시면서 자 물에 담가보실까요? 네 담그고 이거를 적량으로 해서 네 이만큼만 해볼게요. 오 한번 제가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근데 냄새가 너무 좋은데? 향 올라오나요? 올라와요 올라와요. 어머 세상에 얘를 한번 빨아서 벌써 이만큼 빠졌네요. 아니 그냥 제가 살짝살짝만 문지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살짝만 문지르고 있는데도 그냥 아니 이거는 만약에 세탁기였다면 그냥 없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응 그렇죠. 지금 딱 어 향기가 너무 좋아. 살살 지금 한 다섯 여섯 번 했는데 이 정도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건 세탁기 돌리고 이러면 싹 없어지는 거죠. 아니 여러분 이게 아니 진짜 아니 근데 향이 너무 좋아서 계속 빨래를 하고 싶은 이 느낌 뭐야? 응 좋죠. 거품이 어떻게 이렇게 이게 집안에 향이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더 좋죠. 되게 좋다. 여러분 이게 제가 몇 번 안 했거든요. 이 케찹 부분 중간에 있는 케찹 부분 색깔이 다 없어졌고요. 이거 만약에 진짜로 세탁기에서 빨았다? 그러면은 진짜 아예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손에 힘이 없는데도 저 같은 사람이 빨았는데도 이 정도면 그죠? 읍는데? 그죠? 거품도 풍성하게 나고요. 향도 풍성하게 납니다. 아니 빨래 근데 되게 재밌다. 향기가 좋아서 그럴까요? 계속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안 돼요? 왜요? 계속 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워지네요. 그쵸?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응 진짜 짜잔 짜잔 이렇게까지 보여드리고 우리 그동안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테스트를 하신 적이 있나요? 거의 사실은 제품에 정말 이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못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1 진짜 1분 됐나요? 그냥 요거 요거 1분도 안 됐죠? 사실 1분도 안 되고 그냥 싹싹싹 30초? 사실은 얘가 세탁기로 돌린다면 정말 세정력이 더 기가 막힐 텐데 그냥 사실은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써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 세척력이 어떤 화학성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식물 유래 성분으로 뺐다라는 거 피부에 더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피부 테스트까지 완료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얘는 우리 집에 아이가 있다. 아가가 있다. 그러면은 정말 꼭 챙겨가세요. 왜냐하면 아가들은 진짜 아 진짜 약간 믿음이 있네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색깔 맞췄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오늘 무슨 일이세요? 살림남 살림남 네. 대단합니다. 네. 살림남 님이 오늘은 진짜 이 바이럭스 제품 지금 이주된 신상이잖아요. 이거를 들고 나온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원래 이 제품들을 너무 좋아해서 살림남 님이 좀 빨리 좀 우리 라이브 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했었는데 이 제품 때문에 그렇게 늦어졌구나. 그렇죠. 이걸 기다렸던 거예요. 지금 사실은 더 빨리 나오고 싶었는데 저희가 또 그냥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신뢰를 또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온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한 만큼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물건을 이런 요물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상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정말 좋은 상품 이 시국에 꼭 맞는 상품 왜 오늘 사야 되냐면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99.9%를 제거한다? 이게 진짜 말이 될까요? 말이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를 했고 말이 되기 때문에 나왔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코로나가 싫어요라는 게 아주 대세의 명언이 됐어요. 그거 싫은 거 없애줘야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평가 완료 요거를 한번 보세요. 이것만큼 저희가 지금 인증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일반 세제는 우리 살림남님이 원래 쓰시던 제품 있으시죠? 그거 살짝 옆에 밀어놓으시고 지금은 바이러스로 한번 지금 바꿔서 써보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같아요. 그럼요. 여러분들 지금 빨래하시는 거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가족의 건강하고 연결되는 문제고 요즘 스치기만 해도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있으록 우리가 더 대비를 해야 되는데 마스크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생활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가볍게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탈균 테스트 결과 저희가 결과로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로서 보시면 아 진짜 우리가 이거를 눈으로서 확인은 못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다 결과로 준비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 이번에 세제 한번 바꿔볼까? 요즘 나 너무 걱정돼 세균이라던가 바이러스라던가 유해 세균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걱정되신다면 한번 바꿔보세요. 네. 피지 바이러스로 한번 바꿔보신다면 여러분들 집안의 그런 안전함을 얘가 조금 더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종료 10분 전 벌써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렇게 지나갔어요. 어떡해.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데. 이거 한 번만 더 알려드려야겠다. 저희 음... 자 제가 이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전상품 무료배송입니다. 전상품 무료배송이고요. 17% 즉시 할인 거기에다가 다운로드 15% 쿠폰까지 사용하시고 신한현대 카드 있으시면 7% 즉시 할인까지 가능하신 거 오늘은 온라인 최저가예요. 여러분들 원래 내가 피지를 좋아했다. 근데 피지 바이러스도 한번 써보고 싶었어? 하고 계셨다면 오늘은 무조건 이 찬스는 절대 놓치시면 이 할인 혜택은 못 만나실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오늘은 여러분들 그냥 상품만 가는 게 아니라 정품에다가 피지 바이러스 2.7L 2개를 구매하시면요. 바이러스 300ml 3개가 가고요. 거기다가 세탁 바구니까지 가요. 세탁 바구니까지 가기 때문에 그냥 선물을 마구마구 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더 좋은 거 옵션 2개 이상 구매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한 분에게 드린다 두 분에게 드린다가 아니라 고객 전원한테 뿌려쓰는 주방세제 이거 저희 베스트셀러입니다. 뿌려쓰는 주방세제 500ml 1개를 정품 용량 그대로 드리고요. 거기에다가 더 좋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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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인증하시면 저희 커피 쿠폰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찬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라이브 안에 들어오세요. 이제는 구매 찬스 이제는 구매 타임입니다. 지금 무조건 들어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LLN님이 너무 다 주시네요 하시는데 오늘 저희가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방송까지 LG생활건강 특집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무료배송으로 쏘고요. 정말 가져가실 수 있는 최저가 찬스로 저희가 쏘고 있고 거기에다가 요것도 한 번 더 알려드리면 자 오늘은 내가 원래 이 상품 사고 싶으셨다 하시면 구매왕의 기회를 한 번 노려보세요. 왜냐하면 구매왕은 무려 2.7L 이거죠. 2.7L 이 2.7L를 4개들이 박스로 그냥 드리니까 이거 4개가 들어있으면 이거 몇 개월 쓸 수 있다고요? 한 6개월 정도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많이 주는 것 같다. 많이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근데 방송 중에만 드린다는 거 방송 중에 들어오세요. 그렇죠. 방송 중에 무조건 들어오셔야 이 찬스는 놓치지 않고 받아가실 수 있고요. 지금 어떻게 구매 인증하냐 하시는데 채팅창에 구매했어요 라고 올려주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니까 커피 쿠폰 받아갈 수 있는 찬스 구매왕 될 수 있는 찬스까지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고요. 오늘은 무료 배송이고 6개 세트 사면 뿌리는 주방 세제 3개 주나요? 라고 하시는데 어떤가요? 드리겠습니다. 아 주실 거야? 방송 중에 구매하신 분들은 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구매하시면 세트마다 하나하나씩 드린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은 방송 계획에 대해 없었는데 일단은 6대에서 사시면 그분한테 3개 가는 걸로 여러분 지금 들어오세요. 지금 살림남님 그냥 준다고 하시니까 지금 들어오세요. 방송사고 같은데 방송사고 인터넷 구매하십시오. 저는 정말 집에 여러분들의 안전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살림남님 눈물 나게 나도 사야지 목이 매야지 나도 사가지고 지금 선물 다 받아야지 지금 다 퍼주는 방송이고요. 여러분들 방송 종료 5분 남았습니다. 방송 종료 5분 남았고 구매 이제는 구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 하단에 구매하기 버튼 누르시면 여기인가요? 여기인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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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하기 버튼 누르시면 지금 옵션 쭈루루루 있습니다. 필요했던 상품들 온라인 최저가이기 때문에 장바구니에 다 담으시고요.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문 열면 바이러스 잡는 모든 세트들을 다 받아보세요. 좋습니다. 정말 지금 방송 종료 5분 남았는데 색은 하 꼼짝만 너무 좋다고 써보신 분이 있으신가 봐요? 이거는 사실 지난번 방송 때 제가 했잖아요. 안 써본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이거 특히 이 세균아 꼼짝마는 명확해요. 왜요? 세균 꼼짝마 잡는 거죠. 그런데 바이러스는 없다라는 거 그때 뭘로 잡는다? 샤브랑케어로 잡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로 잡으셨다면 더 강력해진 얘로도 잡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도둑이라고 예를 들면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는 몰라요. 우리 집에. 그런데 문 꼬리를 계속 계속 잠가 놔야 되는 거잖아요. 2중 3중으로.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그냥 우리 집에 안전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을 2중 3중으로 그냥 다 잠그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그랬다면 오늘은 온라인 최저가. 그럼요. 안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준비하시는 게 하루빨리 우리의 안드리얼을 준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기려면 사실은 안드리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이러스를 99.9% 제거한다는데요. 거기다가 향도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그냥 향기로만 덮는 섬유유연제가 아니라 원인균을 제거한다는데요. 여러분들 필요하셨던 상품들은 오늘 가져가세요. 오늘 가져가시고 지금 방송 종료 3분 전 라이브 안에 가져가시고 섬유유연제 뚜껑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한번. 섬유유연제 뚜껑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부어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부었다가 내가 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안심하고 쓰실 수가 있어요. 그냥 안심하고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 꽃봉오리 모양 있잖아요. 화사한. 깔끔한. 꽃봉오리 모양까지도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열이 준비했습니다. 아니 우리 살림단님 선물 너무 많이 줘가지고 표정 얻어진 거 아니냐고. 사실은 아까 저기 제가 모르고 이벤트 뭐 저기 옵션 두 개 구매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게 있는데 저도 모르게 좀 질렀습니다. 제가 이따가가지고 시발서 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단 방송 중에만. 방송 중에 구매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3분 남았죠? 네. 방송 종료 2분 전. 2분 남았죠. 여러분. 저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뭘 그냥 더 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라이브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 살림단님 믿고 저도 지금 구매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나요. SOYO님이 사랑해요 살림단. 감사합니다. 저기 아... 그분하고 연락이 닿을 방법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사랑한대요 살림단. 그리고 멋있어요 살림단 나왔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아... 이럴려고 나오는 건 아닌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LLN님은 정말 뭐 귀신같이 홀려서 사셨다고. 우리 살림단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 들으면 사실 저도 아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방송 종료 2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라이브 안에 들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방송이 2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이 방송은 라이브 안에 받아보실 수 있는 찬스예요. 전상품 무료배송이고요. 여러분이 TV 광고에서 보던 그 제품 맞고요. 저희 애지생활건강 정품으로 보내드리는 거고 뭐 배송비 안 받습니다. 무료배송. 그리고 17% 즉시 할인 온라인 최저가입니다. 다운로드 15% 쿠폰 신한현대카드 있으시면 7% 즉시 할인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옵션벌로 뭐 빨래바구니들이죠. 뭐 300ml짜리 뭐 더 드리죠. 더 드리는 거 다 준비했으니까 오늘은 무조건 들어오세요 여러분. 방송 종료 1분 전. 자 1분 마무리 한번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집에서 빨래 하실 때 바이러스 잡는 코로나 피지 바이러스로 빨아주시고요. 네. 자 빨래한 다음에 섬유가 부들부들 향기도 나야 되는데 냄새 원인 제거해야 되죠? 제거해야 돼요. 아우라 바이러스 사용해 주시고요. 네. 자 애들이 밖에서 뛰어오고 놀고 왔는데 외투 못 빨죠? 자 샤프랑 케어 바이러스로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해 주시고요. 자 집안의 욕실에 세균은 뺐는데 바이러스는 어떻게 됐지? 자 홈스타 바이러스로 잡아주시면 여러분들의 집에 바이러스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는 오늘 보여드린 이 상품들로 싹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벌써 끝났나요? 마지막은 여러분 정말 건강이 제일 중요한 만큼 그럼요. 건강하세요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림남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또 나와주실 거죠? 은퇴자기일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도록.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전부터 지금 오후까지 LG생활건강특집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안녕. 얍. 바이러스 걱정 노노노. 세균 걱정 노. 안녕.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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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까지.